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금요일 밤 11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우리 연휴 동안에 휴장일이었죠. 휴장일 동안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연출을 됐고요.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이었죠. 미국에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나왔고요. 또 GDP 또한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일 때 방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심을 갖고서 보수적이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 시장만 생각을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프죠. 반등이 나왔을 때 주로 데드캡 바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말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대응해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요. 저는 늘 현금 확보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일부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빠졌을 때 더 싼 가격에서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금 보유 전략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꾸준한 학습은 꾸준한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식 빨간펜 시간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패턴 강의를 진행을 했었죠. 패턴 강의 정말 흥미있게 들은 분들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학습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연휴 동안에 이 학습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 학습지를 통해서 투자에 적용을 해서 수익 보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패턴 학습지 복습을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시나 알차게 학습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주식 빨간펜 학습지 받아가실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QR코드 찍어주시면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입니다. 이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남겨주시면 링크가 보내질 건데요. 그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지 말고도 제 관심주라던가 아니면 투자 전략 그리고 시황 대응 브리핑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 입장하셔서 역시 열심히 학습을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또 패턴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봤다 투자 전략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패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에서 반복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모양새를 정형화해서 매매 전략으로 활용을 하게 된 건데요. 이 패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속형 패턴과 반전형 패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사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상승 반전형과 하락 반전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를 배워봤는데 이 패턴을 보면서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선하고 추세선이 있는데 이 겨울 긋는 거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구체적인 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중 바닥형입니다. 쌍바닥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을 보면은 목선을 긋는 게 중요한데요. 지지와 저항을 하는 목선입니다. 그래서 W형 패턴의 중간 지점 이 저항을 받는 지점을 연결해서 그은 선이 목선이라고 하고요. 추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추세선은요. 목선을 이탈하기 전에 고점과 중간 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 목선과 추세선을 보면서 이중바닥형의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바닥형의 특징은요.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이 같은 선상이 있을수록 신뢰도가 더욱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일수록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닥이 저점이 낮을 경우에는 반반의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 목선, 그동안의 저항선 역할을 했던 목선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도 매수 타점, 그리고 지지받는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중 바닥형도 알려드렸는데요. 역 헤드 숄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바닥이 가장 저점이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도 선을 두 개를 그어야 됩니다. 목선, 저항선 역할을 하는 목선을 그고요.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목선 이탈하기 전에 고점과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저항받는 구간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이때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이 3중 바닥형 매매 타점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이 구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이 실외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실외도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 받았을 때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만 더욱더 실외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선과 목선 지지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상승 삼각형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패턴이더라고요. 이 상승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저항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저항선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주가가 일정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저항받는 구간이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먼저 그은 다음에 하단선을 봤더니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파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이때 주가 추세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해드린 학습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승 삼각형과 비슷한 게 바로 이 대칭 삼각형이 있는데요. 대칭 삼각형은 조금은 다릅니다. 저항선이 있는데 저항선은 고점을 낮춰나가는 하락 추세선으로 형성이 됐고요. 아래 하단선을 봤더니 저점을 높여나가는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삼각형이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파동이 작아지게 되다가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량이 받쳐주고 증가를 했다 할 경우에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향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 삼각형은 반반의 확률이고 상승 삼각형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 반전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하락 반전형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싸게 사서 고점에 다가올수록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 바로 이 하락 반전형 패턴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중천정형이 있는데요. 쌍봉 형태라고 하죠.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진 형태인데 이때도 목선과 추세선을 긋습니다. 목선은 지지받는 선이고요. 추세선은 아래에 있는 이 저점 구간과 그리고 중간 지점 이 구간을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첫 번째 봉우리가 만들고 나서 두 번째 봉우리가 같은 지점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이중천정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 이중천정형 그리고 하락 반전형 패턴 같은 경우엔 기간이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봉우리의 간격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이어야지만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봉우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로 꺾이게 되는데 이때 추세선을 이탈할 때 매도 타점 그리고 목선을 이탈할 때 매도 타점 목선에서 저항받는 부근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종천정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두 번째 봉우리가 가장 높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세 번째와 비슷한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도 목선과 추세선을 그어야 됩니다. 두 번째 봉우리가 고점이 높게 형성이 된 다음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봉우리가 작아지게 되면서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목선에서도 이탈을 했을 때 매도 타점 목선에서 저항받은 구간에서도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 삼각형도 있어요. 하락 삼각형도 일단 지지선을 긋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락 반전형은요. 기존에 지지를 받던 구간을 이탈할 때 그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지지를 받는 주가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을 선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위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상단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락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점점 파동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되고요. 이 하락 삼각형 말고도 확장 삼각형이 있습니다. 사실 이 확장 삼각형이 여기에 있는 삼각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삼각형이긴 해요. 이걸 보자면 위에 일단은 고점 구간은 점점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지지선 구간은 저점을 낮춰나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파동을 봤더니 작았다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점점 파동이 또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까지 감소를 하게 된다면 지지선 구간을 결국에는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학습지에 적어놓은 이 그림들만 먼저 살펴보시면서 눈에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예시 차트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 강의는요. 바로 이 스토케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토케스틱 단타로 활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스토케스틱은요. 정말 단타에서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싼 구간에서 사서 비싼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케스틱 중장기적 관점부터 단기적인 관점까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부제목으로 침체와 과열을 이용한 매매 타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를 하자.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침체와 과열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케스틱의 이론적인 부분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케스틱이라는 거는 주가 마감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단기 기술적 지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아래 제가 스토케스틱을 가져왔는데 보면 0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백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에 가까울수록 일정 기간 동안에 저점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일정 기간 동안에 고점과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 지표는요.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지표인데요. 기존에는 채권 시장에서 많이 활용했던 지표입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비교적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주식 시장에서도 활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스토케스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하는 것처럼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싼 가격과 비싼 가격의 폭이 다른 구간에서도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을 해서 스토케스틱 지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요. 확률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패턴 강의에서 배워봤었죠. 확률론적.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 던지잖아요. 그때 6가지 숫자가 있는데 3에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를 할 때도 숫자와 그림이 있잖아요. 숫자가 나올 확률은 5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확률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확률론을 적용해서 만든 지표예요. 이 지표도. 그리고 과열권과 침체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은 이 하늘색 구간이 침체권이고요. 주황색 구간이 과열권입니다. 이걸 보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스토케스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에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위에가 패스트 스토케스틱이고 아래가 슬로우 스토케스틱인데 위에서는 촘촘하게 움직이고 아래에서는 완만하게 움직이죠. 이 차이를 일단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요. 이 패스트 스토케스틱은요. 말 그대로 빠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자주 발생하는 단기 매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타, 단타 매매를 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지표고요. 급등주나 환율, 우리가 환율 정말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침체권에 빠르게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과열권에 빠르게 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석에 역시나 어려움을 느끼게 됐는데요. 이거를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슬로우 스토케스틱입니다. 그래서 잦은 변동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주가 움직임 특성을 파악하기 좋은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타 매매든 중장기 매매든 이 슬로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 슬로우를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돼서 뒷부분에 이 슬로우를 활용한 매매법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식이 또 있어요. 공식. 사실 좀 공식이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고 외워라 이 뜻이 아니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이 지표를 분석을 할 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케스틱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선이 있어요. 이 주황색깔 퍼센트 K선이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깔 퍼센트 D선이 있습니다. 퍼센트 K선 움직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 공식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중간에 선이 있어야 돼요. 당일 종가에서 N일간의 최저가를 일단은 빼요. 그 다음에 N일간의 최고가 빼기 N일간의 최저가로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다 곱하기 100을 한 게 이 퍼센트 K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보통 키움증권에서는 5일로 설정이 돼 있어요. 5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당일 종가가 고점이라고 칩시다. 5천원. 5천원으로 마감을 했고 N일간. 5일간의 최저가가 4천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N일간의 최고가. 종가라고 했죠. 5천원 그리고 최저가는 4천원일 경우에는 위에가 천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래도 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나눴을 때 1이 나오게 되죠. 1 곱하기 100은 100%가 나오게 됩니다. 100분율로 100%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5일 동안의 주가 중에서 오늘이 제일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100의 위치에 스토캐스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퍼센트 D선은 뭘까요? 이 퍼센트 D선은요. 퍼센트 K선이 비교적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완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K선을 M1로 이동평균한 것인데 이거는 지수 이동평균입니다. 주로 이 M1은 키움증권에서는 3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3일로 이동평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공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간단해요. 우선은 이 퍼센트 K선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퍼센트 K선은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퍼센트 D선의 공식과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아래 부분은 퍼센트 D선인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동평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퍼센트 K를 T기간으로 이동평균한 게 퍼센트 D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 12, 5, 5 이렇게 설정이 많이 돼 있어요. 12일간의 주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5일 기간으로 이동평균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본으로 설정이 된 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만의 또 설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뒷부분에 알려드리게 될 건데 일단은 오늘 지금 1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지 받아가서 열심히 복습하셔야지만 투자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뒷부분의 활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렇게 스토캐스틱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역시나 학습지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QR코드 찍어주시면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 링크가 보내질 겁니다.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조금 어렵다면 이 학습지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이 있습니다. 학습지 주말 동안 복습하시면서 다음 주에 투자에 적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토캐스틱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되게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과열권과 침체권을 통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0에 가까울수록 저가에 가깝다 말씀을 드렸고 100에 가까울수록 고가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K선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K선이 20을 밑돌게 되면 과매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을 밑돌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주황색깔로 색칠이 돼 있어요.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 구간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침체권입니다. 그리고 80을 돌파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과열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매수 국면인데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는데 매수세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주가는 꺾이게 되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과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매도 상태 20을 침체권 구간에서 만약에 20을 상향 돌파를 할 때 그때는 매수를 검토해 많은 지점이고요. 그리고 위에 과열권, 과매수 상태에서 80을 하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쌍봉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스토케스틱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정배율 형태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점을 찍게 되죠.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과열권에 진입을 합니다. 80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꺾이게 되면서 80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매도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과매도 국면까지, 침체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구간인데 근데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죠. 어느 정도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스토케스틱 역시 이 침체권을 벗어나게 되죠. 이때 또 매수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두 번째로 이 봉우리가 두 번째 만들어졌을 때 또 과열권에 진입을 하게 되죠. 이때 과열권에 이탈을 했을 때는 진짜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매매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저는 슬로우 스토케스틱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슬로우를 많이 보고 기본적으로 키움증권에서는 12.55로 설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완만하게 봐야지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차트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만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키움증권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표 조건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존에는 12.55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25.66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본 설정과 저만의 설정을 비교를 해보면 제게 더 완만하게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것보다 침체권과 과열권에 머무는 기간이 많지가 않죠. 위에 보면 이렇게 과열권에 머무는 구간이 있는데 제가 설정한 건 완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과열권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듯 더욱더 신뢰도가 높고 우리가 천천히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매매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교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 배웠을 때도 교차 되게 많이 나왔었죠. 스토케스틱에서도 교차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는데요. 이 스토케스틱에는 두 가지 선이 있었죠. 퍼센트 K선과 퍼센트 D선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크로스 매매 방법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면 이 퍼센트 K 주황색깔 선이 퍼센트 D를 상향 돌파를 할 때 그때는 골든크로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데드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신뢰도가 높고 더욱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죠. 보통 이 크로스가 침체권과 과열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20을 밑도는 침체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과열권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구간보다 더욱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골든크로스는 30에서 50%에서 발생을 했을 때 실루엣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요. 데드크로스는 50에서 70%에서 나왔을 때 실루엣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침체권에서 나왔던 골든크로스가 이 사이 구간에서 나왔을 경우 더욱더 실루엣도가 높고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과열권 구간보다는 50에서 70 구간 여기에서 발생을 했을 때 더욱더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항이 있어요.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아래 부분인데요. 퍼센트 K가 퍼센트 D의 정점 오른쪽에서 교차하는 게 실루엣도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K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D선이 이렇게 있겠죠. 다시 그려볼게요. 일단은 퍼센트 D선이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퍼센트 D선인데 이때 K선이 퍼센트 D선의 정점의 오른쪽 부근을 돌파를 했을 때 이때 더욱더 실루엣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 차트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차트인데요. 일단은 침체권 구간에 있습니다. 이때 침체권 구간에서 점점 스토케스틱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때 D선의 우측 부근을 K선이 돌파를 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침체권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거는 탄력이 강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상승을 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고요.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봤더니 30% 구간대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율로 봤을 때 30% 구간대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도 우측 부근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주가를 보니까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요. 주가 이동평균선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강한 상승이 이루어졌죠. 이렇듯 이 구간대, 크로스 구간대가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르고 또 K선이 D선의 우측을 돌파해야지만 신뢰도가 높은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차트도 볼게요. 아모텍의 차트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30에서 50% 사이 구간대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선이 D선의 우측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가를 보니까 거래량이 기존의 바닥 구간에 머물고 있다가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예시 차트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더욱더 이 크로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이 있어요. 침체권 구간인데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죠. 심지어 K선이 이 D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침체권에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 탄력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주가 자체가 움직이다가 다시 또 밀리게 되죠. 61선 구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침체권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탄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구간은요. D선의 정점 구간을 K가 돌파를 합니다. 우측이 아니라 정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봤던 예시 차트에서는 K선이 D선의 우측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주가를 보면은 거래량도 크게 변함없이 아주 약하게 파동만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이 파동에서도 정점 부분을 돌파를 했는데 우측 부분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상승폭 자체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K선이 D선을 돌파를 할 때 우측 부근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드크로스 예시 차트도 같이 알아볼게요. 플리토의 예시 차트인데요. 일단은 주가가 정배열 상태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스토케스틱의 패턴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스토케스틱도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파동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고점에 다가올수록 점점 이 100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봤더니 70에서 이 80% 사이 이 부근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K선이 D선의 우측 부근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됐죠. 주가를 보니까 주가도 점점 은봉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꺾이게 됐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데드크로스도 K선이 어느 구간에서 돌파를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도 볼게요. 오픈베이스의 차트인데 제가 데드크로스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파동이 나온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나온 구간이 있어요.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게 된 형태입니다. 이때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구간을 보면 대략 70% 구간에서 나왔는데 K선이 D선의 우측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도 기준선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됐고 데드크로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침체권에 머물게 되는데요. 침체권에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는데 이때 80% 구간대, 이 구간대에서 데드크로스가 또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K선이 D선의 우측 부근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듯 K선이 D선의 우측을 하향 돌파를 해야 되고 또 이 부근이, 이 교차로가 나오는 부근이 과열건보다는 조금 더 아래 위치해야지만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교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잘못된 예시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알고 있어야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이 차트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금강공업의 차트인데요. 일단은 한번 아래 부근을 보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와요. 앞에서 봤던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일단 주가 차트 자체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나와줘야 되는데 보면은 역배열 형태죠. 바닥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이때 정말 K선이 D선은 우측 부근에 하향 돌파를 했는데 이때 차트를 보니까 이때도 역시나 정배열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이미 역배열 차트이기 때문에 다시 저항을 받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만약에 하락 반전형 패턴 혹은 하락 반전형 데드크로스를 찾으려면은 고점 부분에 있는 주가에 적용을 해야 되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주가에 적용을 하면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매법도 같이 알아볼게요. 사실 앞에 나왔던 매매법도 재미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다이버전스 매매법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적용하기에 쉬울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패턴 강의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패턴을 더욱더 확률을 높이려면 이 다이버전스를 같이 알고 있으면은 더욱더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분석도 꼼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가 차트, 다른 차트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주가와 스토케스틱이 반대 추세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주가 자체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스토케스틱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요. 주가는 점점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스토케스틱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이 주가와 스토케스틱이 반대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는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형과 하락형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이 다이버전스에서도 크로스까지 활용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보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쌍바닥 패턴이죠. 쌍바닥 패턴이 저점이 같은 선상에 있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바닥이 더 아래에 있게 되면은 신뢰도가 비교적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쌍바닥은 맞는데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보다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쌍바닥은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바닥 저점이 더 낮아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스토케스틱은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더 저점이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쌍봉 배웠었죠. 쌍봉 배웠는데 주가에서 이렇게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봉우리 보다 두 번째 고점이 더 높게 형성이 됐죠. 스토케스틱을 같이 보니까 스토케스틱은 첫 번째 봉우리 보다 두 번째 봉우리가 더 낮게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인데요. 만약에 고점 부근에서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된다면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 추세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다이버전스 먼저 볼 건데요. 단할의 차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쌍바닥을 적용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이 나타났죠. 목선도 제가 그어놨습니다. 목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때 보니까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에 비해서 더 낮게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저점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거를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고민을 할 때 그때 스토케스틱을 같이 보면 좋은데요.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첫 번째 바닥은 침체권에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도 침체권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보면은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저점이 더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버전스죠. 주가 차트, 향후의 주가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쌍바닥 패턴을 더욱더 신뢰도를 높게 분석을 하려면은 스토케스틱도 함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도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도 쌍바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차트는 한세시럽의 차트인데 보면은 주가 목선을 그어놨고요. 쌍바닥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쌍바닥은 아닌데 매수 탓 정말 잡아봐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두 번째 저점을 찍은 다음에 갑자기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목선을 상향 돌파를 했고요. 주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이렇듯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쌍바닥 패턴에 스토케스틱 다이버전스 전략을 적용을 한다면은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잘못된 패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잘못된 예시인데 삼성 SDI의 차트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상승 반전을 하는 패턴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점점 올라오는 형태여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차트가 아니죠. 거기서부터 일단은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목선 부근을 그어놨고요. 이렇게 바닥의 형태가 나왔어요. 쌍바닥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 보면은 첫 번째 바닥이 더 깊게 형성이 되고 두 번째가 더 얕게 형성이 돼요. 이 부분도 일단은 잘못됐고요.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주가랑 똑같이 움직이게 되죠. 첫 번째가 더 깊게 형성이 됐고 두 번째가 더 얕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가와 스토케스틱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도 잘못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반전을 찾을 때는 역배열인 차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락 다이버전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그렇다면은 고점 부근에서 나온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트를 보면은 일단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파동 보이시죠? 이때 파동에서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과열금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간보다 여러분들 이 첫 번째 구간보다 두 번째 고점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됐죠. 이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고점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데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스토케스틱은 두 번째 고점이 더 낮게 형성이 됐다는 것을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주가를 보니까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데드크로스까지 발생을 했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예시차트도 같이 볼게요. 후성의 차트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주가가 역배열로 형태가 돼 있어요. 역배열로 형태가 돼 있는데 주가가 이때 파동이 한번 나와줘요. 파동이 한번 나와줘서 이때 골든크로스 발생을 했고 이 정도면 고점은 아직 아닌가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이 역배열이었던 이 고점보다 두 번째로 형성이 된 이 고점이 더 낮게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후에 주가 차트를 보니까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듯 주가와 이 스토케스틱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 그때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못된 예시 차트도 가져왔습니다. GS의 차트인데요.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에서 쌍봉이 나오게 되는데 이 쌍봉의 형태 자체가 역배열로 만들어져 있죠. 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동평균선 1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스토케스틱을 보니까 과열권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파동이 고점이 더 높아요. 이때 스토케스틱을 봤더니 더 아래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분석을 하려면은 이러한 역배열 형태에서 두 번 나오는 패턴은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교차와 다이버전스 매매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매매법만 우리가 좀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활용법은요. 일단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배워봤는데 골든크로스는 이렇게 K선이 D선의 우측을 돌파했을 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K선이 D선의 우측 부근을 하향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데드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발생하는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든크로스는 20과 50 사이 이 부근에서 발생해야지 더욱더 강력하고요. 데드크로스는 70과 50 사이를 이 사이에서 발생을 해야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버전스도 알려드렸는데 주가와 스토케스틱이 반대로 움직일 때 그때 다이버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쌍바닥 형태가 나왔는데 두 번째 바닥이 더 아래 형성이 됐을 때 스토케스틱은 저점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고점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고점을 올려가고 있어요. 주가는. 근데 스토케스틱은 고점을 점점 낮춰 나간다면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배운 것들 복습해 보시기 위해서 오늘 꼭 학습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톡방 입장해 주시면 학습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